인테리어 라이브 인테리어 라이브 인테리어 라이브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에 별이 뜨는 말 인테리어 라이브 인테리어 라이브 처음에 보컬만 그때 피아노랑 같이 다 들어가요 인테리어 라이브 인테리어 라이브 자 탭하자 원 다시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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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대기해줘요. 인트로 여덟 마디인데 인트로 여덟 마디인데 솔도레를 리프로 쓰겠다는 거죠? 네. 인트로 여덟 마디. 솔도레를 리프로 쓸 거야. 리듬은 2박자대로 갈 거야. 솔도레는 변해 안 변해. 계속 안 변해. 패턴이 바뀌는 거지 템포는 바뀌어 안 바뀌어? 템포는 안 바뀌어. 근데 차종이가 지금 복잡해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리듬 패턴이 바뀌니까 템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. 이해돼? 원 투 투 그러면 혼자 앉아서 둘 셋 넷 커피를 마시다가 둘 셋 넷 이렇게 되지.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가를? 가를? 무슨 말이죠? 템포는 바뀌지 않아. 비트가 바뀌는 거지. 오케이? 그러면 앞으로 원 투 쓰리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넷 셋 넷 KYM 0 NY Um 엄청 멋있게 말해 봤어. 그냥 스포클까지 빼면은.. 내려 없을 것 같아. 7, 8km? 내가 아까 이클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주얼도 경쟁력이야. 아까 희재 예쁜데.. 희재? 맞지? 규태의 눈빛이.. 질태의 눈빛이 막 있네. 범죄할 수 없는 능력이 있거나, 나처럼. 그지? 아니면 우리 하얄리처럼 예쁘거나. 아.. 딱 그래. 리프 같은 거 스페인 피아노랑 해서 대충 그냥 아이디어가 좋겠어. 그래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. 정보 바탕으로 좀.. 음.. 해봐야 이제 내가 만든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.. 동체가 좋은 거.